자, 우리 퍼플키스 멤버들 다 모였나? 네! 오늘 드디어 결판을 내리는 날인 거 다들 알지? 그럼, 과연 이 시대의 최강 빌런은 누굴지 우리가 직접 선정하기로 한 날이죠.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모인 6명의 빌런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 명 뽑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잉?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이 최강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해볼까? 그럼 더 뽑기 쉬울 것 같은데? 좋은데? 그러면 나부터 해볼게. 나는 우선 죄질이 아주 나쁜 악플러들을 해킹해서 혼주를 내줬어. 나 멋지지? 멋지네. 나도 있어. 나는 새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옷에 몰래 커피를 쏟아서 약속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. 다들 만만치 않은데? 근데 나에겐 아주 강대한 계획이 있어. 그건 바로 오늘 심플리에 온 팬들을 전부 플로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. 진짜? 어떡해 어떡해? 바로바로 BBB 무대로 우리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거지. 그럼 우리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연습해볼까? 좋아. 5, 6, 7, 8. Have a bad behavior, bad behavior, bad be, bad be, behavior. 와.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? 이 계획은 우리 모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이 시대의 최강 빌런은 퍼플끼스인 걸로 하자. 좋아. 그럼 빨리 우리 플로리드를 만나러 가볼까? 그럼 이번 주에 심플리 컨투어 Don't miss out! dream, 꿈 속에 자 bad behavior, love, be happier bad be, bad be, behavior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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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ncarceration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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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